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했네요. 상당히 외교적으로나 또 이런 보안상의 극비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어류메치한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야당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유진영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자유의 침탈과 국토의 유린과 침공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내용입니다. 침공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왕복 27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키우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지 않습니까 바이든 마이크 마크롱에 이어서 윤석열 자유의원에 상징된 우크라이나 방문 여러분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한 걸 두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국제사회의 그런 발신을 한 그런 행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침략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침략을 당한 상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정당성도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왕복에 27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인 키우를 방문한 걸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우크라이나가 침공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가 침략당하고 있는 상태다.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선거 사물을 주도한 자들에 의해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다. 확인된 상태다. 그럼 그 선거 사기를 저지른 세력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겠느냐 헌정진술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곱 번의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 이처럼 중대한 것이 27시간 동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키우를 방문하는 것만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기계와 용기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우크라이너만 침략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침략당한 상태이고 그 침략당한 상태를 기꺼이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보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 분류가 다르죠. 저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피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 방문, 기후 방문에서 참 우크라이너만 침략당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침략당한 상태인데 그 문제도 윤 대통령이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부정선거를 낱낱이 파헤친 노동놈들 혹은 2022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훔쳤냐는 책입니다. 대법관들이 모두 다 선관위 편을 들고 말았지만 그들이 선관위 편을 덜건 말건 간에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면적인 득표수 조작에 의한 선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안께서 2번,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가 동일한 전산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상반기에 발간된 도덕놈들 시리즈 1권에서 5권이 모두 다 밝혔고 이것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노예상태에 놓여 놓게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심각성을 각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